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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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강남구청 지하차도 진입 지하차도 진정합니다. 폴덕 대교 방향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7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행입니다. 500m 앞 조정 지하차도에서 시청팔덕대교 방향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6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행입니다. 300m 앞 조정 지하차도에서 시청팔덕대교 방향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6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행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6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행입니다. 잠시 후 조정 지하차도 진행입니다. 1k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굳이 길 FCC 12heim 시 ending 목적지 목적지 노출 우주 , 남편 림춥 오주를 오준 뱀 왈추 감사합니다.